반지가 안 빠져? 구추바구니를 보니 쿠왕이 심부름을 다녀오나 봐요 우와 작은 보석반지네요 뭐야? 부추전 아직 안 됐어 부추가 와야지 쿠왕은 아직 안 왔어? 그러게 왜 이렇게 안 와 와 나왔다 쿠왕 부추는 이 꿈버로 짠 아! 하! 하! 흐흐흐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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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또 왜 가! 어? 아! 아! 아하하하! 아! 아 아! 아! 아쿠쿤쿵! 부추는 어? 어? 부추? 어? 내가 갔다 왔는데 아이고 아이라고 어 ven went 정비 훈 왈 어 브란켁 이꺼 예쁘지 오 이거 봐 JESPer지 뭐? 뭐, 뭐? 저, 분 또! 이거 봤어? 왜? 예쁘지, 내 반지? 그냥 그런데 내 반지? 예쁜데? 앗! 뚜가 요즘은 뚜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쿠앙의 반지가 너무 껴보고 싶었나봐요 허억! 아! 아, 이쁘다 어떡하지? 어? 어? 그래, 비누로 비누로 아이, 또! 나 배고파 아이, 저, 저기, 지금은 좀... 어? 어? 그거 뭐야? 맛있는 거 숨겼어?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! 또 혼자 맛있는 거 먹으려는 거지? 아니래두? 그럼, 보여줘봐 으아 으아 아, 진짜? 우스 프랭키 때문에 비누칠도 못하고 아, 정말 그래도 미끌미끌 참기름이죠 흠, 거봐 또 혼자 뭐 먹으려고 했던 거지? 아아 거기서 왜 저러는 거야 응, 맛있는 거 그만 좀 고민사 으으으, 으으, 아으 으으, 으으, 어휴 으으흐, 아... 뭐가 저리 끈질겨 비누나 참기름만 있으면 바로 빠질 텐데 이런 숲에 그런 게 있을 리가 미끌미끌 미끌미끌 뚜바, 뭘 하려는 걸까요? 우와, 야생참마네요 미끌미끌이면 참마지 이렇게 저만 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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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없어? 반지가 어? 피노키야 너였구나 반지? 쿠앙 반지인데 내가 켜보다가 그만 어떻게 생겼는데? 반짝반짝 거리는 보라색 보석이 달린 반지인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 오 아, 그런데 내가 잃어버렸으니 그거 내가 만들어줄까? 저, 정말? 똑같지는 어렵겠지만 예쁘게 만들 자신은 있어 우와 자, 여기 닦아 자 우와 그런데 이 수정들은 어디서 났어? 어 저번에 빅쿠 동굴에 가서 몇 개 캤어 아 자 다 됐어 우와 우와 쿠앙의 보석 반지보다 훨씬 크고 예쁘네요 쿠앙 거보다 더 예뻐 정말? 피노키오는 천재인가 봐 뭘 아냐 피노키오가 이 마을에 없었으면 오줄뻔 했어 取앙 마음에 들어 음 はい στâu 후 Macron 원 번지 번지 만든다 바 반지? 응. 이거봐. 짠. 쿠키풀? 꽃반지. 제일 예쁜 꽃반지다. 아, 쿠앙. 그럼 아까 그 보석반지네? 보석반지? 아까. 아니, 이 반지는 어쩌고? 그거 또 가져. 이거봐. 저런, 쿠앙은 벌써 잊어버린 모양이에요. 어쨌거나 쿠앙과 뚜은 오늘 예쁜 반지가 생겨서 기쁜 하루였어요.